아 죽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책 중입니다 산책이랄까 지금 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서울의 공기가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이 온도 시켰어요 뛰었어 뛰었어 숨차는 게 여기 아 힘들어 생각보다 얼굴살이랑 뱃살을 빼는 게 힘드네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오늘도 2시간 정도 筋肉 운동은 1시간 정도 지금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매일 운동할게요 산책이 아니라 뛰었어 뛰었어 아 아 아 아 힘들어 아 아 아 힘들어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공기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못 벗겠어 너무 안좋아요 공기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국비하거라 제 아파트는 아닌데요 어찌됐든 잘 살아있습니다 힘들어 저는 그러면 마저 뛰으러 가볼게요 아직 운동이 끝났으니까 조금씩 운동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살 75kg에서 지금 71kg까지 빠졌는데 지금 75kg까지 지금 71kg까지 빠졌어요 뭐 그렇군요 내가酒 좋아해서 그래서 부터가 되었어요 며칠 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하지만 최근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 저거 이거 머리도 너무 진짜 운한데 운동하는 김에 인사 한번 드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좀 더 운동하러 갈게요 저는 네 아휴 이게 근데 아주 안 말랐어요 요즘에 근육 웨이트 운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만 하니까 살이 계속 찌더라구요 이제 그 지방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운동을 제대로 안 했어가지고 하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구요 아직 운동 헬린이라고 하죠 운동처 내추럴 남자가 되기위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산책하러 갈게요 바이바이 후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끝 끝 아멘